이제 제주도 떠납니다. 오늘 가고 싶다. 와, 넘어요. 이번에는 세 가지 비어오고, 일주일에는 4개의 시간을 보내고, 터치한 값이 1개네. 이제 다 함께 보내야 하고, 이렇게 계속 놀아보실 때 이쁘러 왔습니다. 한참이나 이러한에 반가uer. 네, 그렇게 운속을 거 해? 아... 맛있게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무슨 월정리 해수욕장.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베스트 드라이버.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오늘 지금 돈가스 먹으러 호자에 왔습니다. 돈가스 기다리는 중 아무도 없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내 세상.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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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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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신완우페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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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더블더블? 맞아 더블더블 프리가 저녁에 꼬박꼬비가 없는 것 같아요 스파이크 오 맛있다 엄청나게 쓰옵니다 너무 맛있는데 저의 양념을 벗어내는 공간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맛있어 달달하면 뭐 먹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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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처럼 맛있어 여기 봐 와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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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요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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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졸깃해 간다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